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손상입니다. 2등급 완성 준킬러 헥포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대상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예습 복습하면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몇 년 동안 사실 학생들이 2등급 모의고사도 만들어주세요. 정말 많이 학생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제가 드디어 올해, 드디어 인재, 2등급 학생을 위한 준해풍, 킬러 헥포모의고사를 인재합니다. 뭐냐면 2등급 높은 학생들 기준으로 딱 현실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뭐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물론 어휘도 약하고 해석도 약한 건 맞아요. 어휘 해석도 약한데 시간이 부족하다의 문제도 있고요. 해석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우리 안정적인 2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등급 학생, 2등급 목표인 학생을 위한 딱 차별화된 모의고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내용 이제 2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좀 집중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추천대상 학생은요. 일단 안정적 2등급 달성이 목표인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등급, 4등급 정도 된 학생들까지가 물론 5등급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네요. 자, 근데 그거가 마지막 선생님인 것 같네요. 자, 학생이고요. 간혹, 그러니까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1등급 내외인 학생 중에서 시간 부족한 학생들 있죠. 사실 킬로 유형 시간 줄이는 것보다 빈 순삽 줄이는 것보다 킬로 문제 아닌데 시간 더 줄이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시간 부족한 학생들은 수강하셔도 되긴 하는데 포커스는 역시나 안정적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 저희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회차 모의고사인데 어떻게 구성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펜,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가는 이유가 18번의, 19번의 목적과 신경은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얘는 1회차 있는 목적, 3, 5, 7회는 목적, 이렇게 격. 자, 2회에 걸쳐서 각각 이제 뭐 격주제로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격주제로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었고요. 이제 포인트가 이거죠. 2등급이 정말로 모의고사인 학생들은 사실 목적이나 신경을 치진 않아요. 뭐예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특히나 제목이나 주제 같은 경우에서 틀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도표나 일치, 불일치를 틀릴 거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넣느냐. 선생님, 저 2등급 목표면 저 중킬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이 말을 제가 이제 여기서 살짝 언급했는데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정해져 있죠. 대입학과 어휘 문제와 35번 무감 문과 40번 요양 문과 장문 독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어렵게 여기는 문제하고요. 쉬운 문제가 있어요. 어느 거 시간 줄이는 게 더 쉽죠? 어려운 고난도 줄이는 게 쉬워요? 쉬운 문제 시간을 줄이는 게 쉬워요? 당연히 쉬운 문제 시간도 줄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때 망한 학생들이 뭐냐면요. 제가 항상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어느 학생이냐? 예를 들어 1등급 학생이에요, 목표가. 빈칸 순서 삽입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해요. 망할 겁니다. 못합니다, 그거.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준킬러 문제에 대입학이나 어휘, 무감 문, 요양 문, 장문 독해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더 쉬워요. 그럼 그 시간이 그대로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뭐예요? 거꾸로? 대입학, 어휘, 무감 문, 요양 문, 장문 독해에서 틀리는 게 있으니까 2등급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뭐예요? 목적이나 도표, 일치, 불일치, 그래프 같은 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줄여놔야 당연히 여기에다가 시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프 모의고사가 당연히 해프라고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14문제씩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문제가 28개다 보니까 딱 절반이 14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시간관리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쉬운 유형도 당연히 있구나. 그런데 역시나 2등급 목표인 학생들 내가 틀렸던 문제 무조건 맞추게끔 하는 거구나. 빈칸, 순서, 삽입, 업법 문제 있죠. 업법까지입니다. 이 킬러 문제 100점이 22점이에요. 그럼 거꾸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들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틀리지 않았다. 진짜 좀 비교적 얘기하면요. 다 찍어도 뭐를? 빈순, 삽, 업법의 9문제를 다 찍어도 하나는 맞겠죠. 설마. 다 해놓고 다 3번만 찍었어요. 그래도 무조건 80은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라고 해서 꼭 빈순, 삽을 다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 두 개는 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력만으로도 80점이 넘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아, 이 준킬러 문제 내가 씹어 먹어야 되고 풀어내야 되는 거구나. 그것도 시간 안에. 그래서 일부러 이 유형을 집어넣었어요. 빨리 더 푸는 연습을 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8회 모의고사가 구성돼 있고요. 수업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준킬러, 해풍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준킬러까지만 있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 업법 문제는 뺐습니다. 안정적 2등급 확보하자. 자, 그 다음. 1등급 내외 학생들도 만약에 시간 부족하면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포커스 잡은 건 역시나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3등급, 4등급, 한 5등급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 대입학, 무과문, 어휘, 유학문, 장무독회. 이거 씹어 먹지 않으면요. 이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 위주로, 근거 찾기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토시 안 한 페고 완벽히 해석하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필자가 내가 근거를 줄 테니 답을 찾아보세요가 의도예요. 우리 질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많이 듣죠. 근거 찾기 연습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준킬러 문제 유형별 시간관리 연습도 시킬 거고요. 제가 몇 분, 몇 분,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꼭 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쉬운형. 아까 말했죠? 심경이나 목적이나 그래프 같은 거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난이도 있는 이 준킬러 문제. 시간이 확보되는 거고요. 그래야 근거 잡고 오답을 다시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확신입니다. 강의 듣기 전에 꼭 한 회 모의고사 풀어갖고 오실 수준을 추천해요. 수업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아, 대입학은 별거 아니구나. 첫 문장. 자, 뭐냐면 무조건요. 대입학은 첫 문장은 꼼꼼히 유학하셔야 돼요. 마지막 문장은 꼼꼼히 유학해야 돼요. 소재와 결론만 알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문을 찾으면 끝난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만 알면 답이 무조건 나와요. 다시 여기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기에 해석을 못했다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제문만 찾으면 끝난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만 알면 오답 다 지워지는구나. 그래서 유형별 접근법. 아,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기. 주제문 찾기 연습을 합니다. 그다음 답의 근거.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중요 문장과 음연 문장 구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시 한번 볼게요. 소재, 주장, 결론만 알면 답이 나와요. 요 가운데 내용을 제가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해석 못했다고 답이 안 나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중요한 문장과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는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강약을 줘야 돼요. 아, 근거 문장은 내가 세 번을 봐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근거 문장 아니면 아, 나 혹시 해석 못했어도 답이 나왔었겠구나. 내가 해석 못한 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전체 스토리라인이 더 중요해요. 수시곡은 원래부터 없으니까 빼면서 수시곡 빼면요. 주호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게 남거든요. 아, 우리 문법 아니에요. 뭐 주호동사, 목적어, 보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시곡을 빼고 남기면 스토리라인이 보입니다. 그럼 소재, 주장, 결론으로 답을 찾는 연습. 예를 들면 대입학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유형마다 좀 다릅니다. 무가문, 어웨이, 요양문, 장무도캠, 풀리법이 조금씩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근거 찾기를 했으면 우리 2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들어는 봤어요.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근거로 푸는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해석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 찾기 훈련 정말 쉽습니다. 근거 찾는 거, 주장문 찾는 거 그래서 오답지우는 연습을 한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후강자 2등급 완성 우리 준킬러 헤프 모의고사를 다 완성한 학생들 중에서 시간 여력이 남다면 엑스레이까지 꼭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긴즉문 엑스레이 자, 얘는 킬러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킬러하고 킬러만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입학, 어휘, 무가문, 요양문, 장문도캠는 있습니다만 빈칸, 순서, 삽입의 킬러 이 정도 있어요. 물론 대신에 얘는 쉬운 용어는 다 뺐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강의로 하기도 좋고요. 선생님, 저 진짜로 저 80점만 넘기면 되면야 넘기면 돼요 하면은 지금 말했던 2등급 완성 자, 우리 준킬러 헤프 모의고사로도 충분할 겁니다. 자, 학생들 중에 또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 들어도 될 수 있을까요? 저 5등급인데 솔직히 될까요? 라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물론 3등급 학생들은 지금 딱 듣자마자 아, 들어야 되겠구나 아마 분명히 예상하실 겁니다. 4등급 아마 들어야지. 4등급 위라면. 근데 4등급 중반, 5등급 정도 된 학생들은 선생님, 제가 이거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궁금하시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어, 저희 Q&A 들어오셔서 자기의 점수 공부한 방식을 이제 쭉 쓰면요. 저희 연구팀 연구실장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어, 앞에 거 안 들어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라던가, 아, 이거 들으는데 뭐 하나만은 같이 듣기를 추천합니다. 어떻게든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자, 2등급을 위한 자, 2등급 완성 모의고사는 시중에 없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유니크한 강제로 분명히 엄청난 도움받으실 겁니다. 수동 때까지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